첫판입니다 이거 첫판 상자 이번 첫판은 에어드랍 상자 먹기하고 다음판부터 치킨 치킨 걸고 갈게요 오늘 치킨 5개 걸렸고요 오늘은 금세계마왕 치킨집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5개 1등하면 제가 먹는거고 못하면 여러분들이 먹는거다 5판 간다 아까 리드오브다이님하고 차차 자동차 일단 첫판은 에어드랍만 먼저 가볼게요 저깄다 아닌가? 저거 뭐지? 쓰레기잖아 차가 없어? 하나도 없다고? 차가 없어? 차가 없으면은 이런 차고 있죠 차고에 차가 있어 없네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챙겨요 기름 차 많이 타고 다닐거니까 박스 먹을거니까 차가 없어 이런 데 원래 차가 있는데 여기에 차 원래 있었는데 없네 어 뭐야 8배율? 승리의 8배율? 바로 지금 그냥 가버려 그냥 어? 치킨 4개 바로 가버려 8배율 먹으면 1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4배 8배면 되거든 차가 없네 근데 박스 먹으러 가야되는데 어? 8필승 선 8필승 어? 무적의 제일 좋은 샷건 파워샷건 거의 한방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맞으면 좀 발소리나거든요 아 차 저깄다 저거 아 저거 근데 망가진건가? 저기 차가 한 대가 서있긴 한데 망가진거 같죠? 아닌가? 지프인가? 저긴 아니고 아 차 맞다 오케이 자 첫번째 에어드람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야 한방이라고? 오늘 첫판부터 하니까 사실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가자 치킨 배달 시작합니다 아니야 지금 첫판은 에어드랍이야 근데 왜 비행기가 안오죠? 비행기가 와야되는데? 첫 비행기 어딨죠? 차가게 안전한 곳에 있자 첫 비행기가 원래 올 때가 됬는데? 화질을 왜 이렇게 안좋아졌냐고? 원본화질인데도 별로라고? 그대로인데? 바뀐거 맞아요? 원본화질로? 똑같은데? 이 우주의 기온이 손님에게도 가기를 1등 뭐 그냥 뭐 그냥 하는건데 뭐 자랑까지 할정도에? 그냥 하는거 아닙니까? 치킨왕 양념치킨 하고싶으면? 웃구요 왜 안오지? 차가? 비행기가? 어 기름이다 기름 풍용사랑해 기름 두통이야 1등 한적 있냐고? 무슨 소리야? 1등 두번 연속한적도 있는데 어제 세번이나 했다고? 누가요? 님이? 비행기 어딨어? 안와 에어드랍 먹어야 되는데 안되겠는데 이번판부터 걸어야겠는데? 응? 비행기 소리가 하나도 안들려 님이요 님 어 차 소리 난다 차 차 온다 비행기 간다 비행기 날아왔나? 박스 안 흘리고 왔나? 아 저기있다! 아마 저격료들도 저기 뭐일거야? 저기있다 저기 가까워 가까워 뭐야 GTA인줄 저거 먹고 에어드람만 먹어보는 판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일단 확인된거는 M249 토미건 그 다음에 길리슈트 그 다음에 하나 뭐였죠? 아드레날린 주사기 음료수 가득 채워주는 것처럼 그런거 있어 여기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처음에 떨어진 지역이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시고 빨리 먹어요 위험하시고 빨리 먹어요 위험하시고 빨리 먹어요 길리슈트다 미쳤다 미쳤어 길리슈트 헉 됐다 나 나 다 챙겼지 토미건하고 길리슈트머금 길리 나왔다 됐다 1등간다 풀때기 이제 제가 원하는 꿈에 그리던 드림 드림스컴트로 우승 노려볼 수 있겠네요 제가 노리는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기어다니는거에요 한 20명부터 기어서 가는거에요 이렇게 근데 멀리서 보면 안보이 풀같거든 이렇게 풀같이 풀같이 안보일걸 멀리서 보면 후라이팬 좀 걸리는데 후라이팬 빼야되는데 후라이팬 빼야되겠다 일단 일단 이동해 다음 박스로 토미건 장착해놓자 토미건 별로 안좋다 그랬지 저격론은 풀색깔만 보고 투자원이 30명 이하색까지 타고 싶으시구요 빅푸시 운전한다 이거 빅푸시 운전하고 있어 야 이거 이것도 빼야되 이거 마스크 너무 이상해 이거 마스크 이상해 마스크 빼야되 이거 마스크 어떻게 빼니 마스크 안빼지나 됐다 어 좋아 루시우같은데 루시우 느낌 나는데 신발도 빼라고 어 신발 신발 붉은수름해 신발 초록색깔 소록소록만한걸로 주워야겠네 루시운전할수록 흐흐흐흫 신발도 빼야되 신발 다른걸로 바꾸던지 맨발로잖아 으흥 아악 어디 어떤 놈이야 근처 아 저거 근처라서 할 수 있구나 사나이 깜짝놀랬네 어휴 나 죽으면 안돼 길리슛대 꼴을 이루어야되 다음 박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노 제발 일어나 여우스 간호 내리면 더 위험합니다 내 차에 내가 깔릴수가 있거든요 어휴 흘나버렸네 다음 다음 비행기 와주세요 이번엔 에어드라판입니다 찌짠 누나님 오기 얼굴도 감사합니다 믿긴 나노 님도 고마워요 책피고있는 유저 때리러가자고 무슨소리야 비행기가 또 지나갈때가 됐는데 나 일단 소총 하나 먹어야되 소총이 하나도 없거든 또 토기건으로 덜까 닉어 샷건을 토피건대신 어맠마마 왜이래 샷건을 토 conversion으로 바꾸고 어우 저 차로 바꾸자 약간 피달아있고 기름도 달아있으니깐 아 이차는 왠지 헤드샵 맞을거같은 찬데 쟤가 안타는건 저렇게 뽀개놔야됩니다 단발이라서 저렇게 나가는구나 토미건 다음 비행기 와주세요 여드랍 아 뭐야 어이씨 나 피없어 위험한데 자리 한번만 감고 튀자 아 비행기온다 저기다 아 왜 저기야 다시 돌아가야되잖아 바다인가 바다바다 길리슈트인데 그냥 1등 할까 길리슈트는 저격충이면 좋은데 안떨겄죠 아직 이번에 에어드랍 에어드랍만 먹는 그런판이에요 와 이거 뭐야 안떨겄나본데 이번에 안떨군거지 배 배타고 저기까지 가봐야되나 에어드랍 이릉 으 복 мог 탐 로 은 로 바다에서 길리슈트 아그 괜찮은데 해초메타가작 누가 저번에 산호초 메타라더만 산호초 메타가작 진짜 안보이겠다 봤눈데 봐도 몰라 왜냐 그냥 녹조현상인줄 알걸 한번 들어가볼까 아씨 내리면서 맞았어 녹조은상이야 총 하나 빼고 어때? 여기서 잠깐 잠수하면 C였나? X였나? 아 근데 딜리슈트가 생각보다 불같지가 않은데 괜찮겠어? 너무 이상한데 동티나는데 일단 총이 두개 달려서 그런가봐 총을 다 빼고 가야겠는데 총을 버리고 잔디메타로 우승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저 후라이팬 빼 후라이팬 이거 전에 잡던 빅푸드 아니냐고? 이거 맞는거 같애 여긴 너무 튄다 그쵸? 여기는 사막이라던지 너무 튄다 제발 잔디밭에서 끝나기를 총이 한각시만 들고 다녀야겠는데? 흐흫 너무 수상하다고? 야 저기 사람 있어 쟤 뭐야? 야! 누구야? 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뭐야 쟤? 아이C 누구야? 저격이냐? 아 이씨 어디야 여기 아 다행이다 안전지대다 날 못본걸까? 내가 미역이라서? 아닌가? 저격인가? 지금 뭐가 오더라고 뭔가 했네 이씨 날 못본걸까? 이렇게 다녀가지고 그 정도는 아닐텐데 여기 사막이라 여기 올 이유가 없어 멀리서 보고 차 먹으러 갔을수도 있는데 쓰글 저격해라 일단 이렇게 무조건 안전하게 가자 아 나 엠포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티 안난다 그쵸 대박 티 안남? 대박이야 여기 완전 티 안나 만약에 수풀에 들어간다면? 뭐 이거 뭐 알 수가 있겠어? 이걸 누가 알아 멀리서 보는데 발이 튀어나왔는데 다리 시체인지 아닌지 뭐 티가 안나지 어? 됐다 우승이다 우승이야 아 난 에어드랍 먹어야 되는데 근데 다음 에어드랍을 먹으러하니까 생각보다 안나온다 어? 없을땐 되게 많은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발바닥이 더 위험해요 발바닥 나오세요 발바닥이 더 사람같거든요 어 봐봐 이렇게 튀어나는게 더 괜찮아 야 총 좀 집어넣으면 안되냐? 어? 사람오잖아? 사람아 사람 안 짜고 그냥? 강아지 맞는게 낫나 그냥? 흐흐흫흐흐흐흫 나 멀리서 보면 안보인다 진짜 8배월로 내 얼굴 박지 않는 한 근데 나 소총 좀 파밍해야돼 소총만 있으면 1등 할 수 있겠어 에어드랍은 없나? 어? 나 왜 피가 달지? 피가 방금 달았는데 기분탓인가? 파밍이나 하죠 버그인가? 길리슈트에 찔린거 아니야? 안전지역이야 일단 어 이거 토미건 총 아닌가? 그쵸 토미건이 4,5구경이라 데미지가 약할 듯 소직손잡이 여기 누가 털었잖아 안전지대니까 오바는 하지 말고 천천히 터십쇼 가방 안먹는다고? 어 나 가방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 가방 있어요 와 대박 길리슈트라 가방 없는줄 아 가방 있어 나도 없는줄 알았어 아 총도 좀 집어넣었지 가방이랑 이거 조끼는 다 안보이는데 왜 총은 보여가지고 아 운동하겠다 파란색깔 하이탑 한번 신어볼게요 은폐 은폐 어떤가 아 너무 티나 아씨 너무 패션 피뿌리야 이거 안돼 이걸로 바꿔 어 이거 검은게 좀 낫다 야 비행기 온다 차가 없어서 못 가지러 가는데 아 저기다 바닷가다 바닷가 여기 배 있나? 바닷가요 바닷가 이번판 에어드랍 먹는판이니까 사실 1등 할 필요는 없어요 에어드랍에서 뭐가 나올까 그걸 궁금해하는판이니깐요 배가.. 배가 없는거 같은데? 어 저거 배 아닌가? 어 저거 배 아닌가? 뭐지? 보기가 뜬데 보기가 왜 저기 침몰에 있죠? 배 없나요? 아 이거 배가 없네 거기가 저기 난 바다인줄 알았어 뭐지 꺼내보자 꺼내보자 꺼내봐 일단은 길리 슈트니깐 멀리서 보면 안 보이지 일단 처음에 육안으로 확인하.. 아악! 씨.. 아악! 아 보이나봐 잠수 잠수! 아 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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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잠수 한 다음에 올라가 어떤 놈이야 저격이지? 아 일단 저기가 안전하다 어차피 저기 가야되네 빅폭 사냥을 당할뻔 숨 숨 숨 숨 음 미친 벅이 보인다 올라가 올라가 어어 후후 후후 어 이거 얼마 안차네 후후 야 어디가 일로 가야지 후후 야 이렇게 허파가 안차냐 응? 후후 여기서 그 붕대질 되나요? 어 되네 후후 그걸 상자 없어나? 진통제 먹고 잠수해야겠다 아니 솔직히 이거 안 보인다 물속에서 붕대지라면 안전한편이라던데 어 붕대질이 돼 물속에서 붕대질이 되네요 안보여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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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초 메타 이거 어쩔 수 없이 간다 다.. 다 썼어? 아 다 썼어 씨 없어 씨 미친 기름통만 두개야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건너가야돼 그리고 안전지대로 아니 길이 수도 있고 왜 물속에 있냐고 나는 야 왜 안올라가자 씨 수영해서 가야돼 조오른도 아니고 한강 건너야됩니다 한강 지금 가스가 와요 어 나 죽는거 아니야? 40초 남았는데? 형 저거 우리가 못잡았던 빅푸산이야 빅푸시야 이거? 여기 바다에 떨어졌잖아 그리고 그쵸? 지나가면서 템도 파밍하고 해초슈트였어 머리서 누가 쏘는거 같다 기분탓인가? 야 적용하지마라 결국이지 나 아니지? 솔직히 안보임 야 이거 안보여 솔직히 멀리서 멀리서 일단 육안으로 확인도 안되고 확인하더라도 맞추기가 힘들어 이거 맞추겠어 이거 등기라도 맞추겠어? 거의 고려수준인데? 못맞춰 못맞춰 빨리 가야돼 빨리 개구리수영 개구리수영 자유용이 빠르죠? 역시 자유용이 빨라 평영보다 자유용이 빨라 자유용으로 가 자유용으로 일단 안전하게 간다잉 빨리가자 빨리 온다 벽 온다 잠수가 빨라요? 아 그래? 잠수가 빨라올래? 그래? 잠수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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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무장공비 아니냐고 더 빠른거 같기도 하고 더 빠른거 같기도 하고 어어 나 숨 숨 숨 나 숨 허파 터질 뻔했네 큰일날뻔했네 왜 숨 안 쉬지? 좀 쉬어야 되나 보다 후 후 후 후 후 천천히 천천히 후후 갈뻔했네 이거 나 죽는거 아니야 이거? 뒤에? 빨리 빨리 아 bitcoin 이거 뭐 올림픽 기록도 아니고 올림픽 기록이랑 세계 신기록이 멀어져간다 빨리빨리 아 나 죽겠는데? 이런 설마 이렇게 죽 hatred 절 마 인마 아닙니다 이건 진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아냐아냐 다 됐어요 다 됐어 저 앞이야 저 앞이야 올림픽 기록 올림픽 기록 올림픽 기록 W W 잠수가 더 빠르다고 모르겠어 일단 그냥 가 아유 아유 오우 빨리요 빨리 누가 총 쏘는거 같은데 이상하다 저거 계속 앞으로 가는거 같지 다 도착한거 아닌가요 어어 왜 도착을 안해 바로 앞인데 어떻게 된거야 렉이야 아니 아직 안 끝난건가 저거 뭐지 파도인가 안가까워져 이상해 파도야 뭐야 잠수해서 가자 뭔가 이상한 파도가 날 막고있는거 같았어 벽이야 결계 살았죠 어어 살았다 야 위로 올라가 어 이상해 저항인가 저항 야 아무것도 없어 빨리 가야돼 1분후에 바로 움직여 아이씨 죽었다 이거 여러분들 가족한테 연락좀 해주세요 네 친척지인한테 연락좀 해주세요 저 안될거 같습니다 저거 저기 도착하기 전에 뒤에끼 올거 같아요 바로 앞으로 안간다니까 앞으로 안가 진짜 이거 앞으로 안가 여기 물살이 세네 여기 울툴목이야 뭐야 잠수해서 가자 잠수하면 가지는데 위에서 하면 물살이 세가지고 안가진다니까 잠수해야돼 진짜 안가져 뻥 안치고 진짜 안가져 물살이 세 여기 장난아니야 이거 여기서 왜군들 잡아야되는데 다시 올라가자 일단 숨 수영이 느린거라고 아니야 잠수가 훨씬 빠른데 진짜 봐봐 안간다니까 진짜야 안가져 안가져 잠수는 바로 가는게 눈에 보여요 오른쪽 밑에 보이시죠 장난아닙니다 지금 숨 숨 숨 숨 왜 안올라가지 너무 수영을 많이 해서 그런가 다왔다 안가진다니까 봐봐 안가진다니까 어? 장난아니야 물살 봐봐 가져 안가져 가지는거 같기도 하고 암튼 잠수가 훨씬 빠른 됐다 다왔다 아 아악 아하하하하하 안 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나의 길리슈트가 안 돼 안 돼 내 길리슈트 아하하하하 여기 길리슈트 있습니다 아이씨 어이 되게 느리네 예수용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물을 건너지 말았어야 예수 한단 횡단 실패 실패 됐습니다 야 다왔는데 아악 시간제한에 걸려버렸네요 촬영팁 철수해야 하니까 하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 해초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아 이게 안되네 에어드랍에